건강 문진표는 여러분의 면역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인데요. 여러분의 면역력 점수는 몇 점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요. 긴장돼요. 긴장돼요. 먼저 지석진 MC는요. 요통, 고규칙한 식사, 잦은 외식 등으로 총 5개를 주시는 거고요. 박선영 MC는 감기, 군것질, 잦은 외식 등 4개, 최원정 씨는 단 1개. 한 개 차이네. 이 중에서는 최원정 씨만 면역력이 괜찮다고. 감사합니다. 거기 하나만 체크할 수가 없는데. 없는데? 나는 할까 말까 한 것도 있어요. 솔직히 6개가 될 수도 있는데. 저요? 없었어요.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면역력을 낮추는 건강 습관들인데요. 보통 3개 이하가 체크됐을 때 건강한 면역력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지석진 MC와 박선영 MC분은 이상인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. 관리가 필요한. 그래요? 그렇죠. 그렇죠.